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다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. 여러분의 환경이 어떤 환경에 있을지 어떤 장애가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.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.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아픈 것들, 그 괴로운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심이 분명 있습니다.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기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. 기도 되겠습니다.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. 저에게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기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걸리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. 아멘 아멘 아멘